롱타임 노시 에버리원 명절 잘 보내세요 제 시청자 여러분 조회수가 15000회를 높아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수가 시청률에 비해 적은데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악플은 참고가 됩니다 저는 그냥 추석 뭐 별거 없습니다 내일이 자고 먹고 자고 사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합니다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저번달부터 탈모양 먹기 시작했는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최소 석달 지나야 효과 본대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난거 많이 드시고 저처럼 배터리 충전 하시기 바래요 다음에 봅시다